집에서 할 거 없으면... 그런 거 한 두 주문도 먹어봐 집에서 할 거 없으면... 그런 거 한 두 주문도... 누가 준다냐는 말이야? 네 걱정해 누가 줘가지고 간단해 간단해 뮤비... 우리 스케줄 하루를 우리 하루를 우리 뮤비 스케치 있습니다라고 그거를 사쳐버리면 되는 거고 그걸 뮤비 하루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걸로 하루를 모두 하루를 숙소에 있는 거에 대해... 근데 이거는... 너무 센세하게 우리가 바로 보내야... 아니 이게... 순체적으로 이렇게... 이걸 좀 볼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일을 하는 분들도 없고... 실무엇고...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고... 다 되게 풀동한 일상이었잖아 지금 할 거 없는지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 한... 한 8개월 정도... 누구나 다... 스케치로 하는 걸 하루를 따라다니면서 찍고... 아 스케줄 하는 걸... 우리 스케줄으로 따라다니기 진짜... 그냥 막 의식하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찍고... 좀만 늦으면... 차라리... 예를 들면 온라인 버섯을... 그런 거를 찍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게... 타인인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좀만 하긴 할 것 같아... 근데 뭐 찍을 수 있으면... 그냥 10월 중순에 하지 않나?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것들을... 조금 찍어도 될까? 약간... 퀸드로 아무도 없는 데서... 공연하는 거... 그런 모습들도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스타드림이랑 교차를... 그다음에 숙소... 스타드림이랑... 스타드림이랑... 한 두 시간 정도... 각자 집안에서... 베스트는 약간... 온라인 버섯인데? 아래는? 그런 거 찍고... 준비할 때도 찍고 해서... 어차피 스케치 듣긴 하잖아...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모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일단... 에디션은... 약간... 맥키바이시... 맥키바이시... 스타디움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데... 화려하게 찍었잖아... 왜냐면... 우리 온라인 버섯은... 없는 거... 딱 괜찮은 거 같아... 대비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 지금 딱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하루는... QTS 2시 한 잔... 잠시만... 잠시만... 와... 이거 이거...